장맛비에 폭염이 이어지며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 예보도 오락가락해서 수확 시기를 놓친 농민들의 원성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청주의 한 고추밭. 풀어라야 할 고춧잎이 누렇게 변해 타들어가고 힘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장맛비에 번식한 병해충이 폭염에 급속히 번지며 방제도 소용없습니다. 날 좋은 날은 일주일. 일주일에 비가 오면 사흘. 저는 한번 뭔가 군쳐보려고 약을 자주 칩니다. 그래도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수확철을 맞은 고추밭에서는 이와 같이 속이 쩍쩍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비 예보도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 수확을 밀었더니 변덕스러운 날씨에 배추는 모두 물러터져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고수익이라고 심었던 콜라비도 그대로 뽑아버렸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대부분 속이 짓무르거나 썩어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다시 장물을 다른 장물을 대체 장물을 심어야 되니까 천혜비는 짐에 좀 쓸만한 거 나오면 골라서 쓰라 한다고 지금.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오락가락 변덕스러운 날씨에 일련농사가 헌농사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